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민필님 무료점사 신청하셨죠?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상담 가능하세요 네 목소리가 호박만신 호박만신님 아니세요? 어떻게 티나요? 티나요? 저 옛날에 한 번 갔 적이 있었는데 아 진짜? 네 네 저기 수원에 있을 때 수원에 계셨을 때? 근데 어떻게 또 무료점사 신청을 하셨어요? 그때도 이제 장사 때문에 그거 물어보러 갔었는데 근데 그거 안 하고 따로 가드렸거든요 하려면 지금 해라 그러셨었는데 한참 이따 하게 됐고 다른 걸로 바꿨어요 아 저 그때 꼬막잎밥 판다고 물어보러 갔었는데 꼬막잎밥 그랬구나 아따 이것도 인연이다 그치? 네 다른 품목 다른 업종으로 바꿔가지고 장사 안 되죠? 아니 지금 웬만큼 괜찮았거든요 괜찮았는데 지금 딱 한 달 전부터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앞으로는 이 집에 어디 상가집 다녀온 사람 있어요? 아뇨 없어요 없어? 그래요 사는 곳이 어디세요? 언니 나 진짜 미안한데 있잖아 이 집에 상가집 다녀온 사람도 없고 우리 집에요? 어 이찬아 우리 언니 집에 진종해 네 자 우리 언니가 41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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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43살 까지는 우리 언니가 문서 운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문서 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는 내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안 진종 이사를 한다 그래도 뭔가 문서가 내한테는 복문서가 된다는 수선은 맞는데 우리 언니가 작년 수절 사사 공방부터 내가 사업 수선으로 조금 꺾이는 수선이거든 작년부터 뭐 지금까지 장사가 조금 됐는데 한 달 정도 조용하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 우리 언니가 작년 수점부터 있잖아 네 이 집에 누가 상가집을 갔다 상가집을 이렇게 상가집을 조금 다녀왔다든지 아 제가 작년에 갔었어 작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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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혹시 그게 혹시 남자셨어요? 네 남자 맞아요 이게 남자 연가 하나가 이렇게 딱 보이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집에 또 누가 돌아가실 분이 있다 그래 이게 우리 목소리 듣자마자 이 상가집에서 이렇게 따라온 우리가 말하는 상문이 조금 들었다 네 상가집에 이런 좀 우리가 좀 탁한 기운이 많이 물고 들었다 그러거든 외가가 됐든 친가가 됐든 시댁이 됐든 상문이 너무너무 많이 비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올해 들어서도 6월달부터 우리 언니가 네 사람이건 내가 직장이든 집안 진중이고 조금 많이 시끄러울 일이 많다 라고 하거든 이게 6월달부터 이제 시작이야 6월달부터 시작인데 이게 사람 직장 집안 문제로 인해서 우리 언니가 많이 머리를 조금 싸매라 라는 형국인데 저번 달부터 내가 호프치면 어떻게 보면 물장사잖아 우리 언니는 그거 알아야 되는데 물장사하면 사주 팔자 더 드세진대 근데 그게 맞다고 그러던데 아니 절대 아니에요 뭐 이제 사주 팔자 쓴 사람들 물장사 하면서 사주 조금 이렇게 뭐 뭐라고 표현하노 사주를 조금 이렇게 가물을 눌러가라 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X 양 같은 경우에는 물장사를 해보면 사주 팔자 더 꼬여요 인간관계 꼬이고 금전관계 꼬이고 어? 네 집안 진중 다 꼬여버려라는 형국이단 말이야 본인은 물장사를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다가도 사람이 티가 나는 형국이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형국이고 가만히 있는 데서도 싸움이 나는 형국이고 나를 뒤통수 치는 형국이라고 본인은 차라리 국수장사 면장사 있죠 면? 어 면이라든지 밥이라든지 아니면 고깃집 네 이게 조금 어울려요 근데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본인은 사실상 저 작년부터 2022년 21년 20년도 수전부터 본인은 실상 장사 운 직장 운 내 사업적으로 운이 조금 돌고 있는 추세였어 근데 작년부터 내리막길이야 꺾이는 형국이야 그게 올해 6월달부터 시작인 거야 23년 내년 내년 수전으로 언니 그 있는 자리는 크게 손해가는 게 없는데 거기에서 언니가 업종을 조금 바꿔볼 일이 없어요 끝까지 호프집? 네 그냥 그냥 저는 자리 자체에서도 동토도 조금 낫다 그러고 우리 언니는 뭐 상갓집을 작년에 갔다 라고는 하는데 이 집에 뭔가 상갓집 왔다 갔다 한 사람들도 인해서 우리 언니 수전에 기문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게 다 조금 엮이고 좀 서려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언니가 좀 이상하다 이상 너 그래도 이상하다 싶으면 내가 봤을 때는 호프종을 조금 바꾸는 게 좋은데 그래도 우리 언니가 녹록치 않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터 고사라도 한번 이렇게 한번 다시 지내보든지 터눌림이라도 좀 필요해 이 자리가 그래서 상관 그런 건 수옥 수옥을 태우면 좋다고 해서 그거 했거든요 그거 하고 손님 더 없지 똑같아요 그죠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유튜브 보고 비번 같은 거 함부로 따라하지 말아요 아 그래요 큰일 나 내가 우리 제가 집들 장사하는 집에 몇 번 가봤는데 무슨 유튜브 선물 종합 세트야 소금 단지에 쑥에 뭐 이것저것 다 해놨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귀신들이 재밌어서 더 달라붙어 그래요 상문은 근데 본인 아까 상문 없다면서 어떻게 상문 그거 비방이라고 숙을 태웠대 아니 손님들이 갔다가 오신 분들이 오셔서 갑자기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해서 했죠 맞아 이 집에 우리 언니 얘기 듣자마자 이 집에 상문 껴서 지금 장사집 문 닫아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거든 그리고 우리 언니 사실상 물장사도 우리 언니랑은 안 맞고 결론은 언니가 그래도 물장사 계속 해야겠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데 내가 봤을 때 10월, 11월, 12월 1월달에 우리 언니가 업종 변경하는 것도 보이고 그래도 그때까지 장사를 조금 이고 지고 가야 되는데 왜 장사가 안 되냐 라고 했을 때 상문이 너무너무 많이 그게 처해져 있어 근데 남자 연가예요 분명히 근데 작년에 삼촌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네 혹시 이 삼촌이 뭘로 돌아가셨어요? 마른 기침 많이 하고 가신 분이야?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 돌아가신 연가도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이 집안에 마른 기침 좀 많이 하면서 편찮으실 분이 조금 계신가봐 원래 작년부터야 근데 작년에 이제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이 집안에 내년까지 누가 조금 크게 편찮으신다거나 좀 상문으로 다시 한번 연결될 그 주초상이라고 그러거든 우리가 1년 안 돼서 2년 3년 한짝으로 또 돌아가시면 이걸 주초상이라고 표현도 하거든 아빠가 좀 안 좋으신데 아빠가 어디 안 좋으신데 거의 막 술로 살고 그러셔서 여기저기 많이 안 좋으신데 그러니까 이 아빠가 혹시 술 드시고 또 많이 돌아다니시나 지금은 이제 힘이 없어서 돌아다니시는데 좀 많이 그러게 해주세요 근데 이 집안에 분명히 올해 내년 수준으로 또 누가 돌아가신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돌아가신 분 집안 진중이거든 어찌됐든 배제시킬 순 없어 그런 거 어찌됐든 내가 장사를 운영을 하는 거니까 내 기운을 안 탈 수도 없거든 손님 기운이야 뭐 진짜 본인이 잠시 잠깐 뭐 얕은 비방으로라도 잠시 잠깐은 괜찮지만 뭐 장사 하루 이틀 하고 말 장사들이 아니잖아 네 그리고 본인이 아무리 유튜브 보고 비방을 따라한다 하더라도 그게 효과가 있다라 뭐 없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있다라고 하기는 그런데 무당이 왜 무당이야 무당 손으로 직접 그것도 하면서 이렇게 청배라도 조금 흡퍼대면서 이렇게 가게 동토라든지 상문이라든지 조금 쳐내야 될 조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까요 그러면 이 말은 즉 이 말에 너무 무순 있지 않나 힘들다 그러면 내가 나뿐이 안 되는 거고 안 힘들다 그러기에는 내가 거짓말하는 거 같고 사실대로 얘기해주세요 어 좀 무당힘이 필요할 거 같아요 사실상 왜냐면 우리 X씨 개인적인 기운도 기운이지만 뭐 이렇게 어찌됐든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 고성이 넘나드는 자리잖아 어찌됐든 우리 X씨 같은 사람이 그런 기운을 오롯이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 그러면요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요 많은 지인분들 그 식구가 다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오토바이 큰 좋은 오토바이를 두 애가 하나씩 타고 제 앞을 지나갔고 그 다음에 그 부모님들은 말 있잖아요 말을 타고 제 앞을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은 꿈인 거 같아갖고 어떤 꿈인가 여쭤봤더니 그게 신 꿈이라고 제가 그런 꿈을 꿔서 왠지 신 꿈이라고 하니까 또 이상한 거예요 그게 왜 신 꿈인데 그게 왜 신 꿈인데 몰라요 어떤 분이 그것도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하시는 데다가 제가 그냥 물어봤죠 이런 꿈을 썼는데 이게 좋은 꿈이냐 그랬더니 신 꿈이라고 실제로 내한테 점사 받다 그랬지 네네 욕한대네 이거 방송에서 욕은 못하겠고 대단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어떻게 신 꿈인데 남의 집 가족이 나와가지고 말 타고 기차 오토바이 타는데 그게 왜 신 꿈인데 그래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내가 말했잖아 기문간살이 조금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신 가물 없는 사람 어딨노 근데 신의 가물도 있지만 기문간살이 조금 열린 친구다 보니까 어찌됐든 내가 주위에 탁한 사람이 있으면 탁한 기운을 내가 오롯이 받고 좋은 영향력을 가진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좋은 기운도 조금 이렇게 몸소 받는 그런 체질이야 신 가물이지만 그런 체질이야 우리가 태양인 소양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체질들이 있잖아 그런 체질이다 보니까 내 기운상에 조금 상문이 열려 있을 때 이런저런 온과한 잡단 이런 혈들을 본인들이 직접 느낀단 말이지 근데 본인이 신 꿈이라고 해가지고 설상가상 본인이 꿈이 신 꿈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방울 잡고 무덩이 되나 그런 거 아니다 그 터에서 본인 기운의 터에서 한번 받아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점사 있잖아 오만데 여기저기 요즘 유튜브 무료점사니 실시간 방송이니 점사 다 볼 필요 없다 있잖아 봐봤자 안 좋은 소리밖에 더 듣나 좋은 소리 들어 본 거 있나 아니 그냥 저번에 한번 봤는데 그 물장사 본인한테 맞고 그 터도 나쁘지 않으니까 계속 하라고 그 말 그럼 그 말 들을 거면 이렇게 점사를 안 받겠지 그치 진짜 안 되길래 또 이제 그러니까 오만데 이렇게 점 보지 말고 공짜점이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거 절대 아니거든 그러니까 한두 푼 모아가지고 무속인 선생님들한테 조금 이렇게 의뢰 좀 해봐요 그래도 그 터가 장사 안 되는 터는 아닌데 내 사주 이런 사주나 어찌 됐든 해운이의 기운으로 봤을 때 내가 조금 꺾여서 곱이 지는 형국이라고 하니까 그 수점만 조금 넘겨 봐도 괜찮은데 거기 있다가 뭐 뭐 업종 변경은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면 다른 장사라기 보다는 뭐 메뉴라든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넣고 해가지고 장사를 해도 그 터가 나쁜 건 아닌데 내가 지금 이 사대에 그 터는 조금 마찰이 일어나는 형국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거야 아 터도 나쁘죠 네네네 처음 아무리 못 맞자 무당들 하는 말이 다 거기서 거기다 진짜 중요한 거 아니면 어 알겠지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